너 화내나? 너 뭐야? 망했어! 어떻게 된 거야? 망했다고! 나 학교 안 가? 아이고 가! 죄송합니다. 알아요. 저 리보겸 선생님으로 착각하신 거잖아. 어떻게 하셨어요? 모를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요? 탐험이잖아. 분명 강아지인데? 사람이 어떻게 괴롭혀 날 수가 있지? 나 이제 진짜 어떡해. 어떡하긴 뭘 어떡해. 뽀뽀해서 저주 풀어야지. 저는 오늘 저녁 괜찮습니다. 오늘 저녁 작전 개시.